경기도가 지난 2일 시흥 개꿀생태공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돌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기후소득과 360도 어디나 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가족 천여 명이 참여했고, 함께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쓰담 걷기가 진행됐습니다. 참여자들은 개꿀생태공원 산책로 약 3km 구간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며, 지역사회 봉사를 경험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본공인을 찾아라 이벤트가 진행됐고, 잔디광장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문화공연과 함께 장애인 생산품 전시와 1대1 맞춤형 운동처방, 키링 만들기 체험 등의 부대 행사가 이뤄졌습니다.